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벙어리 삼룡이 나도향 내가 열 살이 될락말락한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협정이라 부르지만 그때는 연화봉이라 이름하였다. 즉, 남대문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오정포가 놓여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이 이쪽이 연화봉이오. 그 새에 있는 동네가 역시 연화봉이다. 지금은 그곳의 빈민굴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지저분한 촌락이 생기고 노동자들밖에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으나 그때는 자기네 딴은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이라고는 십여 호밖엔 있지 않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과목밭을 하고 또는 채소를 심거나 아니면 콩나물을 길러서 생활을 하여갔었다. 여기에 그 중 큰 과목밭을 갖고 그 중 여유 있는 생활을 하여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동네의 사람들이 부르기를 오생원이라고 불렀다. 얼굴이 동탕하고 목소리가 마치 여름에 버드나무에 앉아서 길게 목느려 우는 매미 소리같이 저르렁 저르렁 하였다. 그는 몹시 부지런한 중년 늙은이로 아침이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앞뒤로 뒷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그 동네에는 그가 마치 시계와 같아서 그가 일어나는 때가 동네 사람이 일어나는 때였다. 만일 그가 아침에 돌아다니며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여 그의 집으로 가보면 그는 반드시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는 1년 360일에 한 번 있기가 어려운 일이오. 이태나 3년에 한 번 있거나 말거나 하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지는 얼마 되진 아니하나 언제든지 감투를 쓰고 다님으로 동네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불렀고 또 그 사람도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섯달이면 북억회 김토슬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며 농사 때 쓰는 연장도 넉넉히 장만한 후 아무 때나 동네 사람들이 쓰게 함으로 그 동네에서는 가장 인심 후하고 존경을 받는 집인 동시에 세력 있는 집이다.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벙어리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로 되었고 고개가 빼지 못하여 몸뚱이에 대강이를 갖다가 붙인 것 같다. 거기다가 얼굴이 몹시 얽고 입이 크다. 머리는 전에 새꼬랑지 같은 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이는 깎았으나 불밤송이 모양으로 언제든지 푸하고 일어섰다. 그래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삼룡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벙어리 벙어리 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앵모 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도 이 집 주인이 이리로 이사를 올 때 데리고 왔으니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세차다. 눈치로만 지내가는 벙어리라지만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운 적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소와 돼지의 여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에 풀을 뽑고 나무를 실어들이고 장작을 배며 겨울이면 눈을 쓸며 장 심부름과 진일 마른 일 할 것 없이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럴수록 이 집 주인은 벙어리를 위해주며 사랑한다. 혹시 몸이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쉬게 하고 먹고 싶어하는 듯한 것이 있으면 먹이고 입을 때 입히고 잘 때 재운다. 그런데 이 집에는 3대 독자로 내려오는 그 집 아들이 있다. 나이는 17살이나 아직 14살도 되어 보이지 않고 너무 귀엽게 기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버릇이 없고 어리광을 부르며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잔인 포악한 짓을 많이 한다. 동네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 후레자식 아비 속상하게 할 자식 저런 자식은 없는 것만 못해 하고 욕들을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의 영감을 보고 자식을 좀 때려주구려 왜 그런 것을 보고 가만두 하고 자기가 대신 때려주려고 나서면 아이고 아직 절이 없어 그렇지 저도 지각이 나면 안 그럴 것이오 하고 너그럽게 타이른다. 그러면 마누라는 외가리처럼 소리를 지르며 아이고 절이 없긴 지금 나이가 몇이오 내일 모레면 스무살이 되는데 또 며칠 아니면 장가를 들어서 자식까지 낳을 것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오 하고 들이대며 자식은 꼭 아버지가 버려놓습니다. 자식 귀여운 것만 알았지 버릇 가르칠 줄은 모르니까 이렇게 싸움만 시작하려 하면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그 아들은 더구나 벙어리를 사람으로 알지도 않는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오곡하며 주먹으로 허구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길로 엉덩이도 찬다. 그러면 그 벙어리는 어린 것이 철없이 그러는 것이 도리어 귀엽기도 하고 또는 그 힘없는 팔과 힘없는 다리로 자기의 무쇠같은 몸을 건드리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앙증하기도 하여 돌아서서 빙글에 웃으면서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버린다. 어떤 때는 낮잠 자는 벙어리 입에다가 똥을 먹인 때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자는 벙어리 두 팔 두 다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화숭불을 붙여놓아 즐겁을 하고 일어나다가 발버둥질을 하고 죽으려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러할 때마다 벙어리의 가슴에는 비분한 마음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벙어리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물이 나오려 할 때 아주 말라붙어버린 샘물과 같이 나오려 하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 줄 모르는 개 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지르고 꼬집어 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의뢰 있을 줄 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 것도 그 아픈 것이 의뢰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오. 쓰린 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는 안 될 것으로 알았다. 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여본 일이 없었다. 그가 이 집에서 떠나가려거나 또는 그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든지 그 주인 아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또는 자기를 못살게 굴 때 그는 자기의 주먹과 또는 자기의 힘을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아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는 주인 아들 하나쯤은 넉넉히 제지할 힘이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떠한 때는 아픔과 쓰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며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료하다가는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꽉 참았다. 그는 속으로 아니다. 그는 나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어린 주인이다. 하고 꾹 참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얼핏 잊어버렸다. 그러다가도 동네집 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 아들이 울고 들어올 때에는 그는 황소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린애들이나 장난꾼들이 벙어리를 무서워하여 감히 덤비질 못하였다. 그리고 주인 아들도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벙어리를 찾았다. 벙어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기어드는 충견 모양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벙어리가 스물세 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물론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동네의 처녀들이 저를 벙어리 벙어리 하며 괴상한 손짓과 몸짓으로 놀려먹음을 받을 적에 분하고 곤란은 중에도 느긋한 즐거움을 느끼어 본 일은 있었으나 그가 결코 사랑으로서 어떠한 여자를 대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정욕을 가진 사람인 벙어리도 그의 피가 차디찰리는 없었다. 혹 그의 피는 더욱 뜨거웠을지도 알 수 없었다. 뜨겁다 뜨겁다 못하여 엉기어버린 역과 같을지도 알 수 없었다. 만일 될는지 알지 못하는 휘하삼 모양으로 그의 가슴 속에는 충분한 정렬을 깊이 감추어 놓았으나 그것이 아직 폭발될 시기가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비록 폭발이 되려고 무섭게 격동함을 벙어리 자신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폭발시킬 조건을 얻기 어려웠으며 또는 자기가 여태까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을 만큼 외계의 압축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한 이지가 너무 그에게 자제력을 강대하게 하여 주는 동시에 또한 너무 그것을 단념만 하게 하여 주었다. 속으로 나는 벙어리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나는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권리가 없는 줄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언제든지 단념하느려야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단념이 쌓이고 쌓여 지금에는 다만 한 개의 기계와 같이 이 집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있을 뿐이오. 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 것 같이 밖에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의 가을이다. 주인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색시는 신랑보다 두 살 위인 열아홉 살이다. 주인이 본 시 자기가 언제든지 문벌이 얕은 것을 한탄하여 신부를 구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문벌이 높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문벌 있는 집에서는 그리 쉽게 색시를 놓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어떠한 영락한 양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시피 하였으니 무남 동료의 딸을 둔 남촌 어떤 과부를 꿀을 발라서 약혼을 하고 혹시나 무슨 딴소리가 있을까 하여 부랴부랴 성예식을 시켜버렸다. 혼인할 때의 비용도 그때의 돈으로 삼만 양을 썼다. 그리고 아들의 처갓집에 며느리 뒤보아주는 바늘싹 빨래싹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2,500량씩을 대어주었다. 신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당히 견디기기도 하고 또는 금지옥엽같이 길은 터이라 구시 가정에서 배울 것 익힐 것 못하는 것이 없고 게다가 또는 인물이라든지 행동거지에 조금도 구김이 있지 아니하다. 신부가 오자 신랑의 흠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신부에게다 대면 두루미와 까마귀지. 아이고 아직도 절닭선이가 없어. 색식이 취어 지내겠지. 신랑에겐 과하지. 동네집 말 좋아하는 여편네들이 모여 앉히면 이렇게 비평들을 한다. 남의 걱정 잘하는 마누라님은 간혹 신랑을 보고는 그대로 세워놓고 글쎄 이제는 어린이 되었으니 샘이 좀 나요? 저리고 어떻게 색시를 거느려 가노? 색시방에 들어가기가 부끄럽지 않다? 하고 들이대다시피 하는 일이 있다. 이럴 적마다 신랑의 마음은 그 말하는 이들이 미웠다. 일부러 자기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후에 그를 만나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한다. 또 그의 고모되는 니가 와서 자기 조카를 보고 인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니 처가 부끄럽지 아니하냐? 하고 타이를 적마다 그의 마음은 그 말하는 사람이 부끄럽다는 것보다 자기를 이렇게 하게 한 자기 아내가 더욱 밉살머리스러웠다. 여편내가 다 무엇이야? 저 빌어먹을 것이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혼이 난 지 며칠이 못 되어 그는 색시방에 들어가질 않았다. 집안에서는 야단이 났다. 마치 돼지나 말새끼를 혼례시키려는 것 같이 신랑을 색시방으로 집어넣으려 하나 막무가내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때려서 자기의 외사촌 누이의 이마가 뚫어져 피까지 나게 한 일이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하는 수가 없어 맨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밀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풍파를 더 일으키게 하였다.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로 신부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마루 한복판에 퇴지를 쳤다. 그리고는 이년 네 집으로 가거라 보기 싫어 내 눈앞에는 보이지도 마 하였다. 밥상을 가져오면 그 밥상이 마당 한복판에서 제주를 넘고 옷을 가져오면 그 옷이 쓰레기통으로 나간다. 이리하여 색씨는 시집 오던 날부터 팔자 한탄을 하고서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되었다. 울면 요사스럽다고 때린다. 또 말이 없으면 빙충맞다고 친다. 이리하여 그 집에는 평화스러운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 가운데 알 수 없는 의혹을 품게 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곧 벙어리 삼룡이었다. 그렇게 예쁘고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벙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선녀같은 색시를 때리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심이었다.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홀한 만큼 숭고한 여자를 그렇게 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잊지 못할 일이다. 자기는 주인 세서방에게 개나 돼지같이 얻어맞는 것이 마땅한 이상으로 마땅하지만 선녀와 짐승의 차가 있는 색시와 자기가 똑같이 얻어맞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어린 주인이 천벌이나 받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달밤 사면은 고요 적막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눈들만 깜빡이며 반달이 공중에 뚜렷이 달려있어 수은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낸 듯이 청명한데 삼룡이는 검둥개 등을 쓰다듬으며 바깥마당 멍석 위에 비스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세익시를 생각하면 공중에 있는 달보다도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달이나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듯 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 세아씨가 된 것도 같고 주인 세아씨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 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 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 눈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한 개 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을 느꼈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귀여워하는 줄 알고 벙어리의 손을 핥았다. 삼룡이의 마음은 주인 아씨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또는 그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에 넘치었다. 그것은 마치 살구를 보면 입 속에 침이 도는 것 같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새댁이 온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 안출입을 금하였으나 벙어리는 마치 개가 마음대로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무 의심 없이 출입할 수가 있었다. 하루는 어린 주인이 먹지 않던 술이 잔뜩 취하여 무지한 놈에게 맞아서 길에 자빠진 것을 업어다가 안으로 들여다노인 일이 있었다. 그때 아무도 안에 있지 않고 다만 새식시 혼자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이 꼴을 보고 벙어리에 충성된 마음이 고마워서 그 후에 쓰던 비단 헝겊 조각으로 부시 쌈지 하나를 만들어준 일이 있었다. 이것이 서방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새식시는 어떤 날 밤 자던 몸으로 마당 복판에 머리를 푼 채 내동댕이가 쳐졌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벙어리는 또다시 의분의 마음이 뻗쳐올랐다. 그래서 미친 사자와 같이 뛰어들어가 새 서방님을 내어던지고 새색실을 둘러메였다. 그리고 나는 수리와 같이 바깥사랑 주인 영감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 그 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열 번 스무 번 거푸하여 하소연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주인 새 서방님에게 물풀에로 얼굴을 몹시 얻어맞아서 한쪽 뺨이 눈을 얼러서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었다. 그 때릴 적에 새 서방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흉축한 벙어리 같으니 내 옆연내를 건드려? 하고 부시 쌈질을 빼앗아 갈갈이 찢어서 뒷간에 던졌다. 그러고 이놈아 이제는 주인도 몰라보고 막친다. 이런 것은 죽여야 해. 하고 채찍으로 그의 뒷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는 다만 두 손으로 비일 뿐이었다. 말도 못하고 고개를 몇백 번 코가 땅에 닿도록 그저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비로소 숨겨있던 정의감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도 북받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 그때부터 벙어리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벙어리로 하여금 더욱 궁금증이 나게 하였다. 그 궁금증이라는 것이 묘하게 빛이 변하여 주인 아씨를 배웁고 싶은 심정으로 변하였다. 배웁지 못함으로 가슴이 타올랐다. 몹시 애상의 정서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한 번이라도 아씨를 배울 수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나타나더니 그의 마음의 넋은 느끼기를 시작하였다. 센티멘트란 가운데서 느끼는 그 무슨 정서는 그에게 생명같은 희열을 주었다. 그것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대로 대강이로 담을 뚫고 들어가고 싶도록 주인 아씨를 배웁고 싶은 것을 꼭 참을 때도 있었다. 그 후부터는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안으로만 들어가고 싶었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 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 가장자리를 돌아다녔다. 하루는 주인 세이서방 님이 술이 취하여 들어오더니 집안이 수선하여지며 계집하인이 약을 사러 갔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계집하인을 붙잡았다. 그리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계집하인은 한 주먹을 뒤통수에 대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둘째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 집 주인은 엄지손가락이요. 둘째 손가락은 새 서방이라는 뜻이요. 주먹을 뒤통수에 대는 것은 여편내라는 뜻이요. 얼굴을 문지르는 것은 예쁘다는 뜻으로 벙어리에게 쓴 나모다. 그런 뒤에 다시 혀를 내밀고 눈을 뒤집어 쓰는 형상을 하고 두 팔을 싹 벌리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이니 그것은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아를 적에 하는 말 대신에 손짓이다. 벙어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계집아인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서며 놀라는 듯이 멀거니 한참이나 있었다. 그의 가슴은 무섭게 격동하였다. 자기의 그리운 주인 아씨가 죽었다는 말인 아닌가 그는 두 주먹을 마주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두어 시간이나 두 눈만 껌뻑껌뻑 하고 앉았었다. 그는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증 나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앉았다 하더니 두시나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뒤로 돌아갔다. 그는 도둑놈처럼 조심스럽게 바로 건넌방 뒤미다지 앞 담에 서서 주저주저 하더니 담을 넘었다. 가까이 창 앞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살피다가 그는 진저리를 치며 물러섰다. 어두운 밤에 그의 손과 발이 마치 그 뒤에 서 있는 감나무 잎같이 떨리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을 때 그의 팔에는 주인 아씨가 한 손에는 기다란 명주수건을 들고서 한 팔로는 벙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뻗띠뛰었다. 벙어리는 다만 눈이 둥글해서 소리만 지르고 그 수건을 뺏으려 애쓸 뿐이다. 집안이 야단났다. 집안이 망했군. 어디 사내가 없어서 벙어리를 어떻든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군댄다. 그 이튿날 아침에 벙어리는 온몸이 짓익인 것이 되어 마당에 거꾸러져 입에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 곁에서는 새 서방이 쇠줄 몽둥이를 들고서 문초를 한다. 이놈하고는 음란한 흉내는 모조리 하여가며 건넘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벙어리는 손을 내져올 뿐이다. 또 몽둥이에는 살점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피가 흘렀다. 벙어리는 타들어가는 목으로 소리도 못 내며 고개만 내졌는다. 그는 피를 토하며 거꾸러지며 이마를 땅에 비비며 고개를 내 흔든다. 땅에는 피가 스며든다. 새 서방은 채찍 끝에 남뭉치를 달아서 가슴을 훔쳐 갈겼다가 힘껏 잡아 뽑았다. 벙어리는 그대로 거꾸러지며 말이 없었다. 새 서방은 그래도 시원치 못하였다. 그는 어제 벙어리가 새로 갈아 놓은 낫을 들고 달려왔다. 그는 그 시퍼렇게 날선 낫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벙어리를 찌르려 할 때 벙어리는 한팔로 그것을 받았고 집안 사람들은 달려들었다. 벙어리는 낫을 뿌리쳐 저리로 내던졌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 채 만치에 문을 닫고 나오질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날 저녁에 벙어리는 다시 끌려 나왔다. 그때 주인 새 서방이 그에 입던 옷과 신짝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을 멀리 가리키며 가 이제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 하였다. 이 소리를 들은 벙어리는 기가 막혔다. 그에게는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없다. 살 곳이 없었다. 자기는 언제든지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죽을 줄밖에 몰랐다. 그는 새 서방님의 다리를 껴안고 애걸하였다. 말도 못하는 것을 몸짓과 표정으로 강곡한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새 서방님은 발길로 지르고 사람을 불렀다. 이놈 내쫓아! 벙어리가 죽은 개 모양으로 끌려 나갔다. 그리고 대갈배기를 개청 구석에 들이박히면서 나가 곤드라졌다가 일어서서 다시 들어오려 할 때 벌써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의 마음으로는 주인 영감을 찾았으나 부를 수가 없었다. 그가 날마다 열고 날마다 닫던 문이 자기가 지금 열려 하나 자기는 내어 쫓고 열리질 않는다. 자기가 건사하고 자기가 거두던 모든 것이 오늘에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값이 오늘에는 이것이다. 그는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란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날 그날 저녁 밤은 깊었는데 멀리서 달기 우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린다. 난데없는 화염이 벙어리 있던 오생원 집을 에워 쌌다. 그 불을 미리 놓으려고 준비하여 놓았는지 집 가장자리 쭉 돌아가며 흩어놓은 풀에 모조리 돌라붙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집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일듯이 타오른다. 불은 마치 피묻은 살을 맛있게 잘라먹는 요마의 혓바닥처럼 날름 날름 집 한 채를 삽시간에 먹어버렸다. 이와 같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에 이 집을 쫓겨난 삼룡이다. 그는 먼저 사랑에 가서 문을 깨뜨리고 주인을 업어다가 밭 가운데 놓고 다시 들어가려 할지 그의 얼굴과 등과 다리가 불에 되어 쭈그러져 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건넌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세익씨는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또 업고 세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려 구원하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석가래에 불이 시뻘겋게 타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부엌으로 가보았다.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그는 색시가 타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색시를 안았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 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았을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뉘고 있었다. 그의 울부는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 흔지 평화롭고 행복스런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엷게 나타났을 뿐이다. 1925년 7월 여명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